그래서 지금 제 댓글에 축사사의 무효수님 이런 분들은 참 잘 가르치시는데 왜 성철수님 바들은 이런지 모르겠다는데 잘 모르시는 게 무효수님도 성철수님 바예요. 거기도 성철수님 가르침이에요. 거기도 오메이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요. 모여서 계속 참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자가 안 나와요. 그냥 나올 수가 없죠. 계속 참선만 해요. 거기 참선 지도하는 사람이 학단 강의도 듣고 다 했어요. 무효수님 축사사의 참선 지도. 그분은요. 주말이나 달에 한 번 삶을 밀려오면요.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가거든요. 조개사에서. 100명 이상씩 가르쳐요. 그분. 그분도 저도 만나본 분이거든요. 제가 만나서 오메이려이고 이거는 화두가 오메이려 하는 게 아니고 참나가 오메이려 한다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화두이려 아니냐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희님이 갔잖아요. 무희님 장모님이 아주 열혈이에요. 축사사. 그래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초창기죠. 이것만 해도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가서 무효수님한테 점검 시간이 와서 질문하는데 무희님이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밤새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 이러면 잘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무희님이 뭐라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가 반발했어요. 화두가 이려해야죠. 밤새 화두가 있어야지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질문을 바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희님이 아니 저것도 옳다. 이러고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자가 이려한다는 걸 못 들어본 거예요. 화두가 있어야죠. 이렇게 바로 반발하더래요.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만약에 화두 이려가 본 의미가 참나의 이래라는 걸 안다면 무희님 말을 당황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지도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화두가 밤새 흘러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밤새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면 쉽죠. 그건 맞는 말이죠. 화두가 밤새 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그럼 견성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몰입을 잘하신 분은 맞지만 참나를 알아채야 견성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밤새 화두가 흐른대요. 이게 견성인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견성은 참나를 보셔야 견성인데 참나를 가 뭔지 아시겠냐고. 모르겠대요. 아무튼 화두는 밤새 흐른대요. 자기가 그러면 견화두지 견성은 아니네요. 자기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흐를 정도면 견성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견성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화두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숨만 지도하면 그걸 화두를 보고 있던 자가 참납니다. 이러면 그분이 그걸 알아들으면 끝나죠. 아 밤새 자기가 그럼 참나 상태였네요. 이렇게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거기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화두도 방편이고 그럼 연불이 밤새 흐르면요. 그것도 견성이죠. 연불이 알면 견성이고 모르면 연불만 흐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참나를 봤다는 자각이 없으니까 견성이 아니죠. 이게 한 끗 차이에요. 이게 연불이 쫙 잘됐다. 사실 참나 상태인데 본인이 참난 줄 몰랐으니까 그게 견성이 못 되는 거예요. 알고 하면 다 견성인 거예요. 연불을 해도 견성이고 연불을 해도 연불을 드니 참나가 보이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몽산스님 자나깨나 견성하라는 그런 것 화두 잡으라는 그 몽산스님 이런 분들이 남긴 글을 봐도요. 이런 말을 해요. 화두를 들어서 자신을 보라 그래요. 화두를 딱 들 때 자기가 보여야 된다 그래요.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화두를 들면 참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화두를 드는 거는 그대로 그냥 견성이죠. 화두를 밤새 들었다고 하면 밤새 견성한 거죠. 이게 한 끗 차이에요. 그럼 성철스님도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닐까요? 한데 성철스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하셨으면 막 아래아식이 다 청정해진 뒤에나 참나 만난다는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요. 방에 있을 때 성철스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사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화두를 들면 그거는 하셨으면 뭔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게 참나니까 화두들고 참나 만난다 했대요. 화두 들 때마다 참나를 만나면 돼요. 연불할 때마다 참나를 만나는 거고 그 얘기만 누가 해주면 다 견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알면 다 견성할 일을 다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막 화두가 왜 밤새 안 흐를까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미 견성해놓고도 모르니까 알고 하면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화두를 들어도 견성이요. 뭘 해도 견성이고 뭘 봐도 견성이고 이제 이렇게 돼요. 뭘 봐도 알아차린 자가 이제 알아차려져버리니까 그렇게 견성하네요. 당나라 때 고승들 무슨 오메이려를 누가 얘기해요. 다 그냥 기하장 소리 듣고 아 하고 견성해버리지. 그러니까 밤중에 깨어있냐 아니냐 다음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본성 봤으면 끝난 거예요. 나의 참나가 거기지 잔다고 해도 거기지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이 맛을 성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뭘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해줄 말은 밤새 흐르고 안 흐르고 다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알아차린 자를 알았으면 밤새 자도 그놈이고 죽어도 그놈이고 다 그놈이다. 당신은 이미 견성했다. 이 말을 먼저 해줘야 돼. 이 말을 안 해주고 낮에 깨어있다고 밤에도 깨어있냐 아니라고 이 새끼가 하고 때려요. 성철스님 가풍은 이 새끼가 이딴 거 해가지고 견성했다고 지랄이야 이렇게 돼요. 뭔가 이상하죠. 그럼 이 사람은 완전 병신돼요. 왜냐면 그렇게 막고 나면 공부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알고 있던 견성마저 놓쳐요. 내가 뭘 단단히 잘못했나 보다. 성철스님이 저렇게까지 화내는 거 보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견성한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생각 차이가. 이미 견성한 사람한테 견성했다고 하고 그게 밤에도 있나 봐라 하면 끝이에요. 낮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밤에도 있나 봐라. 밤에도 있던데요. 끝이에요. 성나라 때 당나라 때 내려오던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 확대해석해가지고 밤에 없으면 가짜다. 뭔가 이상한 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이 다 어긋나잖아요. 진짜 하셨으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왜 다 어긋날까 하는 말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확하게 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고정관념 속에서 아신 거예요. 자기가 고정관념 속에서 파악한 이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몰라를 잘 못 하신 거예요. 견성할 사람이 천재인데 그러면 일하자. 유명한 일하자. 성찬 선생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낮에는 계속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때도 있더냐. 잘 때요? 잘 때는 없는데요? 이놈이 사기친다고. 족비로 때리고. 낮에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이미 견성하신 거예요. 밤에 있나만 봐라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 쌍욕을 쌍욕을 하고 공구가 그냥 개판이 됐다. 도판이. 이딴 것들이 견성을 논하는 때가 됐다. 이거 뭐가 단단히 이상한 거죠. 딱 자기가 아는 그 말을 안 하면 가짜라고 다 몰아치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다 견성한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분은 평생 못 한 줄 알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학당 오시면 뭐라도 어떻게 살려드리려고 당하는데. 아, 그것도 견성이죠. 힘내라고. 알아차리는 자가 참납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릴 텐데. 그러면 다 견성인 게요. 아탕님도 요가원 하시지만 요가하다가도 참나 체험을 해요. 다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가에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참나를 못 만나요. 고도로 몰입해서 동작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데. 그럼 다 하는데 참나라는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당신이 지금 하다가 딱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지 않더냐. 몰입 4단계면 다 참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몰입 책에서. 몰입 4단계만 들어가면 몰입만 잘 되면 그때 그 알아차리는 의식이 참나다. 이 얘기만 해주면 박현성이죠. 일단 문고리라도 잡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 그거라고 하고 찾으면 쉬워요. 근데 왜 그걸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안 가르쳐주고 딱 자기가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 나오기 전까지는 다 가짜라고 해버리면 이분은 공부 못해요. 우리 논문을 써도요. 지도교수가 그러면 논문 못 씁니다. 뭐냐면 논문을 보고요. 뭐야 이거 이런 깜다안된 논문 들고 왔어 하고 욕하고 말면요. 못 써요. 어이가 잘못된 줄 모르거든요. 정확히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요. 너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니까 이것만 고쳐라. 이 얘기를 해줘야지 올바른 교수법이에요. 올바른 교수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한참 잘하고 있는데 딱 자기가 원하는 모습 아니라고 밟아버리는 다 태양 본 겁니다. 달 사이 구름 사이로 조금만 봐도 본 거예요. 구름 다 벗기고 봐도 그거지 달리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을 때 봤으면 견성이에요. 잘 때 깨어있어야 된다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냥 그 잘 때 푹 주무시면 돼요. 뭐하러 잘 때 깨어있으려고 아니 뇌도 다 피로해서 자는 거예요. 밤새 뭐하러 깨어있어요. 잘 때 푹 자야지. 잔다고 참나가 어디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 때도 참나 있나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러지 제가 계속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철스님 말대로라면 본인은 그럼 죽을 때까지 화두가 동정 몽중 숙면 그러면 24시간 화두가 흘러야 되잖아요. 딴 거 하나도 못하죠. 24시간 화두만 흐르고 있어야죠. 어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거 만약에 뇌파 측정하면 다 끊기고 끊기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사람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생각은 무상하다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생각은 무상하다고 했는데 이려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계속 생각이 이려가 된다는 거는 참나만 이려지 다른 건 다 이려가 아니에요. 다른 게 이려라는 건 어느 잠깐, 어느 일정 기간이죠. 부처님도 선정에 들었으면 나와요 다시. 거기 계속 못 있어요. 남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센 말을 막 질러버리시면요. 뒷사람들이 다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화두를 계속 잡으라면 어디까지 잡아야 이련지 어디까지 잡아야 무의식이 다 지워질까요? 화두를 본인은 어디까지 해보시고 한 얘기일까요? 이거 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려는요. 시간 정해서 이려하시고요. 생각은 원래 무상해서 한 생각 그렇게 오래 못하게 돼 있어요. 염불을 해도 어느 딱 기간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아미탑을만 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나마아미탑을 하느라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만약에요? 안 끊어져야지 정화된다 그러면 나마아미탑을 하다가 아흔 넘어서라도 한 번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런 말은 따져보면 다 이상한 말이라고요. 말이 세다는 건 이거는 너무 실천 안 해보시고 좀 지른 얘기예요. 현실을 해본 사람은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디테일한 팁이 나와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런 팁이 안 나오고 센 말만 자꾸 나온다는 건요. 경전적 근거만 계속 되면서 이거는 채화된 말은 아닙니다. 해본 말은 아니에요. 딱 해본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를 얘기해줘야 돼요. 그 절에도 노하우 있잖아요. 그 절에도 노하우 있잖아요. 삼천배, 만배 딱 하면 고수들이 노하우 딱 전수해 주지 않나요? 제가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딱 아 첫 장가? 그래서 딱 노하우. 그럼 연불이면 연불의 노하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하우를 딱 얘기해줘야 돼요. 화두 이려도 화두 이려의 노하우가 있겠죠. 어떨 땐 어때야 되고 실전적 노하우.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황철스님이 화두에 대해서 실전적인 노하우를 준 게 있나. 가르쳐 준 게 있나. 근데 채권님은 황철스님 얘기하실 때 화낸 안 나세요? 아니 화나죠. 나는데 황철스님한테 화낼 일이 아닌 게요. 다 이상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다른 분은 잘하냐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다 이상한데 지금 그분은 영향력이 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다 이상하기 때문에 다 화가 나죠. 왜냐하면 공부 길을 막는 게 화가 난 거니까. 그게 딱 그거라고의 말을 안 해주는가도 화가 나고. 근데 제가 성철스님 말고도 고승들 얘기를 최근 고승들을 다 접해보면요. 문제가 아무것도 못 가르쳐줘요. 진짜 답답하게 아는 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시고 모르는 분은 몰라서 못 가르치고 아는 분은 말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는 학교 학생들끼리만 통하는 교재가 의미가 없잖아요. 수험생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교재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학교 학교 학생만 알아 먹을 말을 계속 하냐는 거지. 그게 제가 오도송 이런 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는 학교 학생들끼리 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합격했지? 그치? 하고 이렇게 수험생들이 그걸 보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자랑하는 얘기지. 자기 깨달음을 랩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힙합하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돈 많이 다 자랑이냐 돈 벌었지 성공했지 나 깨달았지 뭐 이렇게 깨달았지 그거 듣고 도움되는 게 없어요. 좋겠다 이런 거 존나 좋겠다 너는 부러움 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보살의 마음이 아니죠. 중생들한테 사다리를 놔주려고 얘기를 해야죠. 내 말만 따라오면 무조건 견성해 그러면 허세 부릴 게 없어요.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수많은 오도송 다 필요 없어요.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마라. 좋다 싫다만 안 하면 바로 견성이다. 이 말 이상의 오도송이 있나요? 이렇게 친절한 말이 있나요? 수많은 부처를 비출할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다리는요. 수많은 부처가 건널 사다리고요. 선문답 그런 한식의 오도송은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견성한 사람이나 듣고 참나를 참 잘 표현했네.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견성자 비출을 못해서 보살심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풀리는데 이렇게 허세 문화로 가면요. 이게 안 풀려요. 문제가 저 사람 랩 잘하는데 하듯이 계속 오도송 진짜 잘 날리는데 계속의 온율이나 내용이나 너무 아름다운데 막 이렇게 돼요. 그건 그 세계예요. 그 세계도 그 세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중생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참나 자리 공적용지 빤한데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급하지. 다른 소리가 뭐가 중요한가. 학당 강의 들으시고 하면 다 참나 만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왜 내가 헤맸던 걸 알겠는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적의 현장이네요. 목사님한테 내가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견성인가를 너무 못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하셨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꼭 하게끔 되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저녁에 30분 하고 이제 자상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아 그게 그게 참나 체험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헤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자기가 쥐고 있을 때 몰라요. 자기는 안 쥔 줄 알아요. 안 쥐고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었던가를 지금 알겠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자기가 쥐고 있을 때 몰라요. 자기는 안 쥔 줄 알아요. 안 쥐고 근데 손 나보면 분명히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확실히 아셨겠네요. 그쵸. 변성 그러니까 제가 애타는 마음 아실 거예요. 진짜 쉬우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진짜 쉬운데 이게 무슨 시비지가 왜 나오고 거기에 진짜 쉬운데 뭔 일여 무슨 그런 게 왜 나와요. 몽중이 뭐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퍼져야 돼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참나고 그게 불성이다 하는 게 불성 있다 없다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불성 자체를요. 있다 없다도 또 시끄러워요. 이게 얼마나 싱겁니까. 바로 만나셔야 되는데 누리세요. 이제 이제 벽이 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중요합니다. 스승이 스승이 한마디가 그 공부를 그 공부를 다 틀어 버릴 수도 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요. 완전히 헤매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절에서 스님한테 어 이렇게 참선을 하면 몸이 싹 사라져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분은 잘하다가 헤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보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 안내가 제일 무섭죠. 어 내가 내가 듣기로는 그거 아닌데 하면 아니라고 해 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면 아 그것도 맞아 이럴 텐데 자기가 안 겪었더라도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그거 맞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되는구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는 가짜는 어 나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아니라고 그래요. 잘못하고 있다 당신 헤매는 거죠. 감사합니다.